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제목 딱 보시면 아시죠?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법인데요. 제가 현장에서조차도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 중에 선생님, 영어는 단어 많이 알고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문제 풀 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처럼 완벽하게 해석을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해석 못하는 문장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모르는 단어 수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무슨 야매를 가르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베이스라는 문제 접근법 시리즈별로 나갈 건데 오늘 제가 데이파악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데이파악이 쉬운 문제가 요즘이 아닙니다. 정단을 50% 이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뒤에 버려야 될 문제 못 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그대로예요. 노베이스를 위한 거니까 문제풀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없다든가 아니면 문제 푸는 방식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든가 아니면 많은 오해 중에 하나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것부터 실전 문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이론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짧은 걸로 연습을 좀 할게요. 그다음에 작년 수능 문제 갖고 한번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수험마다 제 어느 강좌든지 간에 이게 EBS 강좌던 아니면 문제풀이 강좌인 문제 접근의 원리던 오답 제거의 원리던 항상 매시간, 첫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연결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필자가 자기 글의 의도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누구나 알만한 거 물어볼게요. 글 하나의 주제 몇 개 있죠? 한 개입니다. 글 하나에는 소재도 하나, 주제도 하나거든요.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방식이 연결호예요. 연결호가 뭐냐면 위의 문장과 아래의 문장의 관계를 알려주는 장치들이야. 그중에 필자가 노골적으로 내가 강좌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걸 나타내는 장치가 바로 연결호입니다. 이게 빈칸,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와 삽입해서 무조건 싸워먹어야 될 녀석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나 오늘 대입학만 좀 설명드릴게요. 문제풀이 방식 중에서 첫째 예시는 중요한 정도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어는 보통 한 7문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7문장에 요즘은 좀 길게 나와서 16줄에서 18줄, 20줄짜리도 있습니다만 16줄 이상이거든요. 자, 7문장 되는 영어에서 모든 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시. 이거 왜 쓸까요? 아니, 7문장밖에 쓰지 못한 영어에서 그거 좀 길지가 않단 말이야. 아니, 질문이 아까고 죽겠는데 왜 부연설명에 예시까지 넣었을까? 예시, 앞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시 앞문장을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예시가 나오면 일단 고민도 하지 말고 예시 앞문장을 밑줄 쳐놓고 문제 푸셔야 돼요. 아, 필자에 강조가 들어간 문장이구나. 자, 둘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슬도 그러나, 벗도 그러나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어떤 일일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질문이 쭉 나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요즘에는 요즘 트렌드에 의하면 자, 뭐야 내 맘에 그냥 이렇게 예시로 자, 아이스크림 몸에 좋다고도 한다 말도 아닌 게 예시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왜 그런 걸 볼까? 속된 말로 쓰레기입니다. 필자가 나 이제부터 말할게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읽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무조건 빨간 벤 세모예요. 왜? 위의 글은 힘을 빼서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위의 글은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필자가 이제부터 자기가 말할 걸 알려주는 장치예요. 이 중요한 연결을 빼놓고 문제풀이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어가 있는 글은 너무 감사한 게 힘을 넣어야 될 문장과 힘을 뺄 문장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 번을 읽어서라도 완벽하게 해석할 문장은 여기서부터 공부다. 혹시 내가 위에 쓰기 좀 어려웠어도 내가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이건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구나.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게 바로 연결어입니다. 맨 마지막. 이런 연결어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까닭의 결과적으로 뭘까? 필자가 자기 말의 결론을 자기가 써주는 거야. 오죽 중요하면 자기 말의 결론을 자기가 왜 쓰겠니? 주장하고 싶으니까. 무조건 밑줄이에요. 또 같이 말이죠.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어려운 말로 우리가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아니, 다시 말해를 왜 쓰니?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일곱 문장밖에 못 쓰는 영어에서 필자가 자기 말을 반복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땐 연결어라고 하는 게 오늘은 대입학이지만 대입학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연결어는 아예 답의 근거를 알려주는 거야. 필자에 출하는 문장이 여기 있어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 수업에 이걸 제가 빰빠라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장하는 문장 찾기예요. 그 하나의 주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면 고민도 하지 말고 빨간색 밑줄이에요. 자,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자, 필자가 자기 일에 지가 뭐뭐 해야만 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명령문도 포함됩니다. 명령문하고 그러니까 명령문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잖아. 명령문과 해야 한다는 의미가 같거든요. 또는 필자가 자기 일에 자기가 중요하대요. 그게 있어. 팁에 하나 있어요.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물론 명령문 제가 안 사주죠. 명령문 중요하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랑 문제 접근의 원리 하신 분들은 알죠? 문장의 동사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세요. 습관적으로. 전체 본 동사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이게 필자의 주장이 들어간 문장인지 아니면 뭔가 좀 나열하고 서술한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땐 동사를 표시해 보시면 그냥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아, 주장하는 문장이구나. 자, 그 다음 꼭 포 이그젠플이 나오지 않아도요. 해석을 해봤는데 누가 봐도 예시야. 그럼 예시? 앞 문장은 필자의 주장이겠지. 셋째 자, 이 패턴 되게 잘 나옵니다. 필자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왜? 강조하고 싶어서. 자문자 답은 무조건 밑줄입니다. 마지막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 있잖아요. 몇 년도 무슨 무슨 연구에 의하면 뭐 시카고 대학팀은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 실험 연구 결과가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에 따라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아, 물론 얘는 제가 문제 접근의 원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정말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 정말 어쩌다가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아주 간혹 연결어도 없고 선생님 제 동사 보라면서요. 주중요나도 할 필요가 이런 거 없던데요. 예시도 없던데요. 자문자도 없고 실험 연구 결과가 아니던데요. 간혹 나와요. 그럴 때 잊지 마시고 오만 보면 돼요. 그라나의 주제 몇 개? 한 개. 첫 문장과 마지막입니다. 소재와 여기서 결론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었어. 국어에서 말하는 결론과 다릅니다. 학생 중에 또 질문한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맨 마지막이 예시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시 앞 문장은 밑으로 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예시 앞 문장은 주장이니까.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을 꼭 다시 보시기만 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지우면 돼요. 그럼 답이 무조건 남겨지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말로 연습을 하나 한 다음에 짧은 걸로 세 개 연습하고 실적 문제를 한 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이거 기출 문제를 좀 압축을 한 형태인데요. 한글로 한 번 풀어볼게요. 한글로 푸나 영어로 푸나 사실 똑같거든요. 자 주장하는 거 하고 제가 삼지선다로 퀴즈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볼게요.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쳐. 그래서 그런 까닭이 뭐야? 그래서 그런 까닭이는 뭐라고? 필자가 어떤 말을 요약하고 싶은 거냐. 세 문 치자. 올해 우리 생일을 위해 선물을 사는 대신 다른 책에 빤빠라빤 뭐라고 하니? 기부하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필자의 노골적인. 얘가 이 글에 주장하는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글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만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볼게. 올해 우리 생일을 위해 선물을 사는 대신 자선단체의 돈을 기부해라. 빨리 읽을게. 누군가 음식, 의복, 주거지 없이 살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새 장난감이나 게임 없이 사는 것보다 쉽지 않냐.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힘 빼면 돼.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 안단 말이야. 왜? 그래서 그런 까닭이 있고 명령문까지 대놓고 나왔거든. 그럼 손 씌워 보자. 생일 파티를 간소하게 하자. 간소? 나온 적 없고. 부모님 지우고. 생일 선물에 드는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게 답이에요. 한글로 보면 되게 쉽죠. 그럼 똑같이 영어로 세 개 정도만 짧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이 제가 특히나 이거 노베이스니까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오해를 해. 이거는 짧은 영향 실제 문제는 아닙니다만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 답이 나오지가 않고요. 해손적이 약한 학생들을 완벽히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문제 읽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영어로 될 땐 동사만 먼저 본동사 when you 다 스킵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됐어. 일단 동사만 본래 말을 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빨간펜 벗 세모 어? 연결하고 나왔어요. 되게 중요한 거 벗 나왔으면 뭐라고? 쓰레기 읽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야. 힘 빼고 빨리 대충 읽으시면 되는 거야. 필자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빰빠라 뭐라고 할게? 명 영 주제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짧은 걸로 연습하다가 제가 좀 있으면 실전 문제 풀어드릴 텐데 연습 조금만 하면 근거 찾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8월 말까지는 그래도 해석에 집중하세요. 공부를 지키는 이유가 문제풀이 저랑 수업하신 분은 알죠. 채화하는데 한 달 두 달이면 될 걸 왜 그걸 1학기 때부터 문제풀이만 합니까? 해석고마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힘을 강약을 주는 거야. 힘 빼고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 꼼꼼히 읽으면 답 나옵니다. 볼게요. 스킵 건너뛰다. 당신이 아침을 건너뛸 때 너는 같아 차와 같다. 명사병이 아닌지 후치 애를 쓰는 노력하는 연료 없이 달리는 차와 같지 않냐. 아침 굶으면 몇몇 학생은 말한다. 게으린 가죠. 몇몇 추가적인 몇 분을 갖는 거 잠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밥 한 그릇 오트밀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 마악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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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뇌 연료를 줘라. 자 우리가 해석이 기본인데요. 명사 명사 동사 무조건 후치수식이에요. 어느 연료 뇌가 잘 작동돼 필요한 연료를 줘야 되지 않냐. 얘들아 오답을 지우자. 뭘까? 너 뇌가 작동될 오트밀 같은 연료를 줘라야. 청소년의 수면 시간 X 2번 두뇌를 도움이 되는 음식 3번 학생의 기사 아쉽게 수용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몇 번이 답일까? 뇌에다가 연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집밥 무시하지만 연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나온 적은 없어요. 도움이 되는 음식이 나온 게 아니라 연료를 음식을 줘라. 답이 3번입니다. 지금 이런 학생이 있어요. 짧은 걸로 연습하니까 눈에 보이는 데가 실전에서 완전 똑같아요. 제가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요지 문제고 일단 읽기 전에 본동서만 먼저 볼래요. Can 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험 실험했다는데 난 못해 놀리고 있어. 실험은 데디아를 실험이 데디아를 발견했대요. 실험이 자 뭐라고요?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실험연구 결과가 주제문 얘가 주제문이에요 위에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필자에 주장하는 걸 제대로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약을 두면 되는 거야 볼게요 문제는 보여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한 집단, 여성 한 집단 대충해서 넘어갈게요 안중현장이니까 낮은 만족감 삶에 만족감이 낮은 사람한테 실험을 해봤대요 자 이제 힘 빡줄게요 연구 결과입니다 데디아가 발견되었대요 도우주는 무조건 사람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누구랑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되는 사람들은요 감소되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연구가 뭐를 감소시키게? 걱정이 감소가 된대요 55% 정도만큼 시간이 지나면 55% 걱정이 줄어든대요 하지만 또 사람들 후야의 사람 남겨져 있대요 스스로 남겨져 있는 사람은 보여주고 있대요 발전 같은 거 없대요 끝 유엔 말 까먹어도 된다니까요 주제문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한 사람은 걱정이 줍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모르겠니 다른 사람과 접촉해라 상호작용하면 좋은 게 있다 오답을 취하고 보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뭐가 나온 적 없게? 의견 존중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2번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걱정이 준다야 치우자 3번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공유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것밖에 남을 수가 없어서 3번이에요 생각보다 안 어렵죠? 대입학 문제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시리즈별로 나갈 건데 생각보다 정말 안 어려워요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게 3번 동사 먼저 읽어볼게 인터넷은 이다 넘어가 보자 그것은 변화시켰다 이건 해야 한다는 필터에 안 들어가지 빨간 펜 여태까지 뭐 읽었게? 쓰레기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필자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위 어떡하죠? 위 동사 뭐예요? need to 뭐뭐 해야 한다 뭐말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 글 내 강약만 주면 되는 거야 수제만 잡고 그거 볼게 빨리빨리 읽을게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인터넷은 경이롭다 매우 많은 다양한 방식에서 소재는 인터넷 그거 인터넷은 변화시켰다 방식을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수식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쓰레기 읽었어요 소재는 인터넷인 건 알겠고요 다음 줄 하지만 인터넷은 우리를 사회로부터 고립을 시킨다 어? 인터넷의 단점에 관한 글이야 마이너스 글이야 우리는 균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냐 자 뭐 사이에 월드 와이드 웹이 www 인터넷이 얘기하는 거지 인터넷과 실제 넓은 세상 명사 명사 동사 후치수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인터넷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어떻게 틀리겠니 지어보자 이게 주장이에요 인터넷과 실제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과장된 인터넷 상업광고 뭐가 나오지 모르게 상업광고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 신속한 정보 전달 이건 인터넷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지 하지만 안 좋은 게 있지 않냐 균형을 잡히자 장점이 나온 글이 아니에요 3번 인터넷 사용을 줄여 현실 세계와 균형이 있자 물론 선생님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을 고르시고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잖아 눈 씻고 봐도 이거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걸 연습했습니다 그럼 학생들 중에 선생님 짧은 걸로는 되는데 그러면 실전 문제에서 18줄짜리 정말 수능 문제에서는 됩니까 되니까 말했겠지 문제를 접근할 때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으면 잘 구분하는 그 연습이에요 연결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는 제 문제 접근의 원리 1강의 1번 문제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 1강은 무조건 다 무료 강좌예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봐 보시면 됩니다 작년 수능 문제였고요 주장이었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문장이 길다고 이거 어떡하지 겁을 내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근거 찾는 거 먼저 얘기해줄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연결이 있는지 빨리 볼게 전쟁은 이다 해야 한다 할 필요도 아니에요 소재가 일단 전쟁은 알겠고 그 다음 문장 그것은 이다 해야 한다 할 필요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쟁은 가지고 있다 해야 한다 할 필요도 안 들어갑고요 쭉 개념 전쟁의 적의 개념은 이다 지금 전쟁 뭐 적에 관한 개념이야 기본적인 목표 아 그게 기냐 동사 빨리 보자 이다 해야 한다 할 필요도 아니에요 빨간 펜 하지만 그건 뭐야 나 이거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야 쓰레기예요 필자 이제부터 집중하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너무 세요 우리는 빤빠라빵 동사가 뭐야 need to 해야 한다 뭐 뭐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이 우리는 여기 있는지를 알고 들어갑니다 오이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이건 문제적견이 원래 실망하는데 오히려 라고 하는 말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어 동사 뭐예요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주제문 어디 있는지 알고 들어가요 뭐냐 하면 40학생들이 이제 문제에 오해를 하시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완벽히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지마 해석하지 말라는 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강약을 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나가 나왔으면 전체가 쓰레기일 수도 있고 앞 문장만 쓰레기일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내용은 정말로 해석을 못했어도 푸니치장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제 강좌에 있는 거니까 제가 꼼꼼하게 다 읽지는 않고요 정말 소재하고요 주장 갖고 문장 한번 풀어볼게요 전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어떤 이미지라는 게 없으면 또는 개념이 없으면 적의 이미지 적의 개념이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소재는 뭐예요 전쟁은요 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개념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래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읽어 다 칠게 자 이거 나중에 우리 강좌니까 보시지 말고 주장하는 문장 대놓고 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thinking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칠과에 대해 주름이니까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적의 이미지게요 인폼 알려주는 그것의 추상적이며 획일적인 다시 획일적인 방식 추자 추상적인 방식으로 그걸 알려주는 적의 이미지 다시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데 조심해야 돼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자 뭐 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데 전쟁과 적의 이미지 생각을 신중해야 되는 거다 오히려 둘 다 뭐야 적의 이미지와 전쟁이에요 둘 다 빰빰빰빰 주행문 보여져야 한다 자 바로 문화적이며 필요해 있어 불확정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 후치시게요 그것이 있는 그것이 존재하는 얘들아 말 자체는 어렵지만 말이다 오답을 지우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근거 찾았고 주장하는 장 찾았으면 오답만 지키세요 소재는 전쟁은 적의 이미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획일적이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전쟁과 적의 이미지는요 문화적이며 불확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하는 거래요 그럼 오답을 지어가 볼게요 자녀는 수동 문제였고요 1번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한 것에서 경계해라 X니 세모니? 세모지 이거 틀렸다고 말 못하지 전 똥라미라고 안 합니다 X가 이미 세모예요 2번 적에 따라 다양한 전력과 전술을 수립하고 적용해라 주장하는 문장에 뭐가 나온 적 없니? 주제문에 전략 전술을 해라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없는 걸 자기 마음대로 넣으면 안 돼요 3번 보편적 윤리관에 기초하여 적의 개념을 정해야 뭐가 나온 적 없을까? 주장하는 문장에 보편적 윤리관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 4번 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하자 뭐가 나온 적 없을까요? 전쟁 예방도 안 나왔고요 정치 결정도 안 나왔어요 5번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자 어떤 말이 안 나올까? 정당화하지 말자도 안 나왔고 어떠한 경우라는 말도 나온 적은 없어 불특정적이며 문화적인 거고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말자였단 말이야 답이 1번이에요 지금 제가 한글로 먼저 시작을 했죠 실제로 문제풀이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더 궁금한 사람들 있죠 선생님 그럼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연결어도 없고 주장 문장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첫 문장 마지막 문장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학생들 중에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학생을 위해서 일단 노 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경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거를 찾으면 답이 보이는 거고요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정답률 자체가 확 올라가요 오늘은 대입학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열공하시고 수능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유경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owski